아브라함의 품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영혼은 낙원에 가고 이 육체는 무덤에서 썩게 됩니다. 아무리 육체가 썩어도 그 원소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림하시는 날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우리 육체, 이 원소가 다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낙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낙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를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 그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가난하다 헬라우로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는 거지 같은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거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도 거지였습니다. 거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지는 욕심이 없죠.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거지 같은 자가 되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욕심이 많으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할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6세부터 83세였다라고 박윤식 원로목사님께서는 구속사실 식권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로세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웠다라고 창세기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욕심을 줄이고 조금씩 양보를 할 때 싸움의 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스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스 5장 24절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진짜 욕심이 죽었다면 욕심이 없어져야죠. 그러나 욕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볼벌하고 그 욕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된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 허용된 욕심을 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죄가 돼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고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욕심도 어느 정도 부려야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두 개 가지면 다섯 개 가지고 싶고 다섯 개 가지면 열 개 가지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확 박히고 잘 들어옵니까 그분은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버리고 그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음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분은 뭔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거죠. 디모대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대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 내가 똥똥거리고 큰소리치고 누려봤자 다 헛단거라는 거죠. 이 세상 떠날 때 단 이론 한 장도 단 하나의 권력도 하나의 명예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오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신령한 거지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6장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음부에서 나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곤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24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혀 끝 한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아니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보면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저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갚아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5절에 위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위로가 헬라오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음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오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죠.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이름을 부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통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살아있는 아버지 대라를 놔두고 혼자 떠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픔을 겪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죠. 부자가 그런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는 고민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 16장 25절 좋은 것이 나오죠. 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부자 보세요. 누가 보금 16장 19절에 자세곡과 굵은 배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이 세상에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부자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인격이 좋아집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파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돈을 쓰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졌느냐? 그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누가 보험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화로이 연락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는 고민 가운데 빠지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험 16장 24절 25절 고민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민 어디 나오 헬라오 어디 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또한 누가 보험 16장 23절 과 28절 고통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오로 바사노스 바사노스 이것은 계속되는 심각한 고문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문한 것 보세요. 양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주리를 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쳐박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또 고춧가루를 콧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두로 지지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교도 안 돼요. 마가공 9장 43절과 48절 말씀 보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속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의 삶은 잠시요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거지 이 땅에 잠시 호화호식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누리면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속사의 위대한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세 번째로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었어요.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는 우리 형제들이 다섯 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아! 나 혼자 이 고통받는 장사에 온 것만 촉하고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보금 16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유 30절에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살아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들이 회귀하고 믿을 겁니다. 30절에 이야기했죠. 그때 31절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누가 보금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구약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죠.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선지서를 대표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썼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 24장 27절 누가 보금 24장 44절 요한보금 1장 45절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회개가 안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희지부지 되고 믿음이 없어져버립니다. 오죽했어야 예수님께서 종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세상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너희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제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어머머머 놀래가지고 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유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100%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글씨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거지예요.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무식하게 그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모세와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믿고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예요. 나사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우로 나사로스 나사로스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사로는 거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10편 146편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10편 146편 5절에 말씀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참 비참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온몸이 병이 걸려가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을 정도예요. 먹을 것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부자가 먹다가 상에서 대문 밖으로 탁 던지면 그거 주워가지고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10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영원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0편 27편 10절에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대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극률이 불쌍해 여지 않겠느냐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겪고 잊지 아니할지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사로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0편 70편 5절 말씀 보세요. 10편 70편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쿵피 파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령한 나사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 무수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 니가 신령한 나사로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오늘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전세계 평강의 송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wer 난λλά 하 은 예 Fel 하 다 set 하 l Euro 무 flaws 근데 터만 나 nichts 봄